안녕하세요 바오세미 입니다. 오늘이 2024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. 바오세미 농원에 1년 동안 피어 있었던 야생아 꽃들 사진을 정리하면서 핸드폰에 담아봤습니다. 이 꽃은 크로커스 꽃인데요. 한 2월달 지나면 예쁘게 바오세미 농원에 핀답니다. 크로커스 꽃이랍니다. 보면 볼수록 예뻐요. 그래서 텃밭에다가 많이 심어놨더니 항상 봄되면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. 이 꽃은 할미꽃 모종인데요. 바오세미 농원에는 시골쯤에는 할미꽃 모종을 많이 해 놓습니다. 씨앗을 받아서 직접 씨앗을 뿌려서 모종 키우기를 한답니다. 할미꽃이 은근히 꽃 피면 예뻐요. 이 할미꽃은 4월달쯤 되면 예쁘게 아마도 피어 있을 것입니다. 동강할미꽃도 있고 유럽할미꽃도 있고 토종할미꽃도 있고 여러가지 색상으로 핀답니다. 이것저것 꽃 찍으면서 꽃 필 때 핸드폰 이루다가 인증샷은 꼭 남겨둔답니다. 그래야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꽃을 볼 수가 있어요. 예쁘지 않나요? 그래서 항상 아 이 꽃은 복수초꽃이에요. 봄 되면 얼음속에서도 얼음꽃이라고도 부르는 눈속에 피는 꽃 복수초꽃. 이제 곧 2월달 되면은 필거에요. 여기는 테비도 쌓아놨고 복수초꽃도 보면서 그리고 구정이면은 예전에는 많이 만두도 해먹고 부꾸미도 해먹고 부꾸미도 수수부꾸미도 해먹고 또 녹두 빈대떡도 부쳐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간단히 간단히 해먹습니다. 편한 세대잖아요. 여행 다니면서 가끔은 해외여행도 많이 다닌답니다. 해외여행 가면 꼭 인증샷을 찍어요. 내 모습도 찍으면서 셀까로 샥! 그리고 일련의 시골집이 있기 때문에 된장간장을 꼭 해놓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서 인증샷도 꼭 찍으면서 이거 이쁘지 않나요? 장덕예는 석양도 볼 수 있고 일출도 보고 올 수 있답니다. 이것은 꼬막이고요. 내가 반찬하는 것들 이것저것 이거는 풍년화꽃이에요. 봄되면 제일 먼저 알리는 풍년화꽃 예쁘지 않나요? 여기가 어디게요? 이거는 클레마티스 꽃이에요. 이거는 베란다에 있는 난 사진 찍고요. 이거는 할미꽃 씨앗이고요. 할미꽃 예쁘지 않나요? 와,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할미꽃 모종을 많이 시골집 세컨하우스 바오세미농원에 할미꽃 모종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. 할미꽃 모종 키우기 도전한 지 한 8년, 10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지금은 지금은 그래도 성공률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것저것 야생아꽃 가꾸면서 은근히 예쁘더라고요. 이건 카라꽃이고요. 카라꽃 예쁘지 않나요? 카라꽃 정말 예쁘죠? 이제 영상 끝 해야지 돼요. 제가 5분 영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5분이 다 안되고 4분 38초로다가 만들었답니다. 모두모두 갑진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늘 건강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오세미입니다. 찰컥 영상 끝 하면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.